진짜 어차피 세게 들어도 될 것 같은데? 괜찮아요. 하나 안 아프다, 안 떴다, 데뷔 없겠다. 야, 솔직히 내가 열심히 했는데 진짜 하나도 안 아파, 하나도 안 아파. 좀 세게 해야 해, 하나도 안 아파. 좀 세게 해야 해. 받는 비강도는 난 너보다 열심히 안 한 것 같아. 나보고 오늘 아무것도 안 했다던데? 내가 말해봤잖아, 내가 말한 것 정도 하면 안 아파. 아, 그래요? 진짜로? 야,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니, 그게 아니라, 들어봐. 아니, 들어봐. 실력 안 돼, 진짜. 엉덩이 조준으로 잘해, 잘해. 빨리 해, 빨리 해. 불어야 돼요. 야, 태형아, 내가 태형으로 이행시 해줄까? 태. 태형아. 형. 형할래? 형. 엎드려요. 아, 씨. 아, 주님 셨은 다 줬을 텐데. 아, 주님 셨은 다 줬을 텐데. 하고 주님까지 틀자. 자, 엉덩이, 엉덩이 이따 조준해. 야, 저 바로 주님, 뭐, 조기지 뭐. 아, 자, 자, 잠깐만, 잠깐만. 그쪽, 그쪽 맞아요? 예, 여전 맞잖아. 아, 맞지, 맞지. 형, 혹시 프로가, 프로답게 좀 행동할까요? 아, 나 되게 아마추어야, 나 진짜. 할게요. 너무 세이템다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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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